저에게 누구라고. 저에게 안 끊고 있네. 저에게 구성 갖고 살아. 얘기하다가 갑자기. 아 진짜 웃는 거 아니야. 진짜 웃는 거 아니야. 나에서 봐. 뭐지? 태선하자 집까지 안 태선하자. 태선하자.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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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왜? 아 힘내. 아 진짜 여기까지다. 당연하지. 팬분들 감사합니다.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겼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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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이렇게. 반대로 해야 된대. 그럼 이쪽에 있어요. 뭐야? 그러면 뒷모습밖에 다 뒤로 돌아가 얘들 한 번씩 봐야 돼 야 여기 카메라 한 번씩 봐줘 뒤로 돌아와 고팡팡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팡팡님 화이팅 디그 잘하셨죠 오늘? 네 감이 어땠어요? 예정언니가 팡팡에서 맛있는 거 사주게 진짜? 네 못 사줄 건데요? 몰라요 아직 얘기 안 했어? 네? 그런 얘기 없었는데 워낙 맛있는 거 사자 누구시죠? 누구시죠? 잘가요 선물 받았나요? 네 딸기 받았어요 딸기 딸기 안녕 나중에 봐요 호 서브 블록킹 이쁘게